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차이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노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노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냐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영광의 간을 얻는 자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교회의 장노 또 증직자들에게 베드로가 당부하며 부탁하는 편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로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또 말씀 운동하며 일인일 교회와 운동위에 기도하고 또 고룩한 믿음에 도전하는 영적 지도자인 모든 증직자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짐승은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을 남기는데 어떤 이름을 남기느냐가 중요하겠죠 살리는 자냐 죽이는 자냐 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의 이름인가 인정받지 못한 이름인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을 때 남기는 이름도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남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자녀와 후대와 가문 앞에서도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남겨진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오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께서 전도자로 생명을 살리는 증인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금방 사라져버리고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간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멸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관을 얻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어떤 또 자세로 준비해야 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굳게 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 자입니다 예수 크리스도 십자가의 권한과 부활을 목격하고 또 증거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자요 제 이름주로 오실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함께 참여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본문 5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도로운 이득을 취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것은 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부쳐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쳐주신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직복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주신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으시고 부탁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부탁하셨던 이 말씀을 다른 목자들 지도자인 장노들에게 곤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한복음 21장 15절에 서 있는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양은 누구의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자장이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양무리를 돌보는 직분과 인물을 사람들에게 이임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들에게 이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양무리를 잘 돌보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함이란 헬라우로 아난카스토스 억지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양무리를 돌볼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내 의지, 내 열심,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은 예수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인된 자들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인 대신 예수님이 사시고 성령이 내주 역사하셔서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영혼들을 또 주시는 임무를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로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성기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는 자세로 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성교를 위하여 죽어간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들여지는 물질과 시간과 기도와 재능과 모든 헌신과 성김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다해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기쁘시게 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누가 보곤 21장에 보면 가난한 가부가 헌금함에 두 랩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인정하시고 또한 생활비 전부를 들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른다 해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또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직분과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이름 없이 두덕이 드려질 때 우리의 상급이 쌓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받을 상급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과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시는 주님의 기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는 자입니다 본문 5장 3자를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맡은 자들이란 단어의 오언을 살펴보면 제비뽑기 이 의미가 들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 제비뽑기를 하여서 땅을 분배받았던 것에서 유래되는 그 오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배 또 목 할당으로 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레인에게 할당한 기업처럼 신성한 은혜에 의한 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영적 목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식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겨야 하는데 주장하는 자세 즉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며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양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직분 맡겨주신 한 영혼 생명 이 직분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넘어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 거라는 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성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의 또 성겨지는 모든 일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지배를 하거나 다스리는 자세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 겸손함으로 양물에게 모범이 되어 양을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하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 멸류관이라는 뜻은 운동 경기장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진 얼개관을 상징하는 멸류관처럼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늘 받을 상급을 위하여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서 힘차게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광의 간을 영광의 멸류관을 위하여 양물의 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받기를 상급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사단 지옥의 모든 배경을 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내어주시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놓아두시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찾았을 때는 어깨에 메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축제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목자장이신 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늘 나아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최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올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올인하고 거기에 정말 우선순위를 두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게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목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직분맞은 자와 또 여러분에게 2020년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기관을 맡기셨고 부서를 맡기셨고 또 지역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양들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생명 살리는 축복을 누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빌리포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간격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마누엘로 24신 누리며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광의 간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영광이 없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모든 직분과 사여 맡겨주신 구역과 랩런트 한 명 한 명 나의 가정 또 내 자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남편이요 아내요 가족들까지 불신 친척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인 것을 알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성겨야 하고 살려야 하고 약물을 쳐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 안에서 생각의 치유 마음의 치유 습관의 치유 우리 영적 상태를 치유받으면서 보금의 각인뿔이 체질 되어야 합니다 온달 말씀처럼 오직 여우아를 기뻐하는 것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 크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의 간을 쓰기 위하여 믿음에 전진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 안에 굳게 나아가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